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계사 법상이 올라온 지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됐는데 이렇게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합장을 하니까 조계사가 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조계사를 더 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불교의 희망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대로 빛입니다 라는 주제로서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마경에 보면 불구품에 부처님은 한결같이 한 가지 뜻으로 일체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근기에 따라 법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법학행에도 약초육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지만 이를 받고 자라는 소목은 각기 그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한 가지 뜻으로 법을 설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경전을 읽으면서도 또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 각자 눈높이에 맞춰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각자 천차만별로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한전자가 경전을 결집할 때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부처님은 다른 뜻으로 말씀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수준으로는 이하같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불교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능력이 다르고 또 정신 수준이 다르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방법 또 전형적인 스타일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에 맞게 수준에 맞게 금기에 맞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국어 시간에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다른 말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게 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걸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한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마찬가지도 영어도 똑같습니다 dream is no here 또 dream is now here 똑같은 14음절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요 dream is no 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고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의 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형과 동생이 잘못해서 dream is no here 이렇게 딱 고쳐가지고 방 안에 액자에 걸어놨어 형이 그리고 이제 동생은 dream is now here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를 걸어놨어요 전자는 뭐냐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꿈은 없다고 해석한 형은 거지가 되었고 꿈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해석한 동생은 교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금산사 전 주지스님께서 원행스님께서 36대 총무원장이 되셨죠? 36대 그래서 오늘은 6자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관계가 단절 센 사람의 마음에는 여섯 가지 감옥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가지 감옥은 첫째 자기 도치의 감옥이다 이 말이죠 자기 도치의 감옥에 완전히 감금 당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이런 분들 뭐라고 하느냐 증상만자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증상만자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나오는 것은 공주병 왕자병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기 위해서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왔는데 절에서 일이나 시키고 봉사나 하러 오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손발 하나 끄떡하지 않는데 절에 오니까 초발심 보사이라 해서 이것저것 시키다 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절에 가면 스님들이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또 화도 내고 그러니까 그냥 절에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 그런데 조개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은 감옥이다 항상 다른 사람은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판은 감옥 불설무희망경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무 허물만 찾아다닌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업장을 참여하기 위해서 사찰에 와서 108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남의 단점만 또 남의 허물만 그렇게 보고 지적을 하면 그것은 본인의 수행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럴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 한 글자 더 있고 절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밖에 있는 분들은 참 어? 남의 허물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불교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박수를 한 번 쳐봐요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면서 절망을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의 성격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천주의자 하나는 염세주의자 그렇죠? 염세주의자들은 절망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병이 생겨요? 우울증이 걸려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조개사 불자진듯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우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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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고 현재를 낭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입니다 추억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해서 역동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또 미래 지향형의 인간이 되질 못합니다 이 중에도 그러신 분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님 첫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요 그렇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아이고 대답을 잘하시네 참 그래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토스토이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재앙형은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장점 나의 행복 이것은 소중하지 않고 남의 능력과 장점 남의 행복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생긴대로 살아야 되지 남의 주장대로 남을 선 방어에서 살면 내 삶은 전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만족하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질투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시리 배가 아프고 비방하고 싶어집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질투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 열등감을 자인한다 이 말이죠 질투하는 것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과 같이 되는데 뭐 하려고 질투하면서 살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고인수 씨는 위대한 반성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 마리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일호형 계란후라이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아직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껍질에 둘러싸여 있다 자기 혁신은 바로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계란후라이가 되고 싶어요? 병아리가 되고 싶어요? 병아리보다는 또 인간이 되고 싶죠 병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편견 아직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는 부하 가정이 바로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 혁신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 없이는 조직의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교정이 추구해야 될 미래의 과제가 바로 자기 혁신, 조직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자기 혁신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될까 육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육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잡안경에 보면 육념수행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마음수행 여섯 가지 생각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몸에 불만 여섯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육념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여섯 개의 감옥과 육념수행 그걸 곱해봐요 육죽은 36 그게 무슨 숫자예요? 이번에 당선된 총무원장님께서 36대 총무원장이에요 박수를 치려고 하면 고맙습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의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가자년 전자가 한라띠까니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장자가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병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자는 나는 불법 승과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개에 대해서 나는 항상 깨끗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승, 개 이게 바로 뭐냐? 신도들이 수행해야 될 그러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개입니다 불법 승은 삼기의 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신자들이 수지해야 될 오개 있죠? 삼기의가 오개 또 보살, 보살들이 수지해야 될 십중대계와 48경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전연은 사불개정과 그리고 네 가지의 시념, 시념, 보쉬를, 보쉬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려우면 뭘 해야 된다? 보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 그리고 보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열을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천상에 태어나죠? 그렇습니다 사불개정과 시념 그리고 천념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생각하면 닦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면, 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니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생각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부처님의 공덕 즉,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불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정근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열혜 10호에 나와 있죠 열혜, 운공, 정변지, 맹족, 선서, 세간의, 우상사, 초장구, 천인사, 불쇄족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혜 10호를 여기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법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증득됐고 그리고 잘 설해졌고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파괴되고 사라져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해?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의지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보살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어떤 보살이 되겠어요? 짝둥보살이 되는 거예요 짝둥보살 성천스님께서 승가가 혼란스러워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스님 믿지 말고 부처 믿어라 여러분들 부처님 믿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스님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교위도 범할 때 있고 그런데 부처님을 생각해야지 스님들을 생각하게 되면 불교 안 믿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아주 돈독하면 스님들이 좀 잘못해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찰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찰은 그래요 스님이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인사 발령이 나서 그러면 어떤 신도들은 그 스님 따라서 다른 절로 가더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부처님을 따라야지 스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건 어떤 보살이에요? 짝둥보살 이야 초회사 신도들은 이렇게 청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법상에 올라오면 막 신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쳐보세요 두 번째는 그 법의 공동을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성도 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타혼과 같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깨달았는데 왜 괴로워했는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연기법을 채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 존중할 것도 없는 사람은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존경할 분이 없고 존중할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다 이 말이죠 존경심이 있어야 뭐요? 부처님을 괴로워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스님의 설법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순간 머리에 반뜩 빛이 지나갑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이야말로 내가 일생 동안 의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불 불의인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법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지 마 부처님께서 깨달은 영기의 법 인과 법 여러분 그것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렇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속에 불성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량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부처와 똑같은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에 의지해야 되지 사람의 의지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이제 스님들이 저러 오면 신행 지도를 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조금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님의 공독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염승입니다 염승이요 이게 바로 뭐냐 불법성 삼기의 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래의 선승으로 가장 유명하신 성철스님 계시죠? 그렇죠? 그분이 열반할 때 텔레비전에 딱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그때 성철스님께서 일생동안 입고 다녔던 다 찢어진 누더기 그거 봤죠? 그리고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렇죠? 성철스님 열반하시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 열반하시고 다 떨어진 누더기 안 입고 고무신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스님들은 뭐예요? 다 땡중으로 봤어요 아니 얘 웃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너도 나도 조개사 앞에 성복집에서 누더기 사고 신발 가게에서 검정 고무신 한 칼레 샀어요 그래서 그 누더기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싣고 이 장안을 할보했어요 그러면 신도들이 까뻑 죽어요 성철스님 같은 분 절을 했어요 저도 그때 고무신 한 칼레 누더기 한 벌 장만했어요 그때 여기 성복집이 전부 다 누더기가 절판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누더기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싣고 올려다가 내가 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안트라고 조개사 앞으로 딱 지나오는데 이야 참 사람들 눈들은 역시 달라요 그래서 스님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왕가에서 그 가문에서 스님이 한 번 배출되면 부족이 편안하다 삼대가 편안하다 그렇게 해서 왕가에서 스님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포살림들도 요즘 승려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아들 딸 하나씩 또 낳아서 절에다 받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전부 다 인상을 쓰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스님들이 존경받는 시대 그 시대를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신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범만경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너희들이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세속의 신도나 스님들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범만경에 나와 있어요 스님들의 허물은 누가 지적해야 돼 스님들만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신도들이 스님들의 허물을 지적하면 그건 완전히 불교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이죠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스님들의 허물을 말하여도 마치 백천자루 창으로 찔리는 것과 같이 아픔을 느껴야 하거늘 하물며 불자가 제 스스로 스님의 허물을 말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님의 허물을 말하려고 그러면 머리 깎고 승려가 돼서 스님의 허물을 말해야 돼요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스님들이 베기 싫으면 전라도 말로 베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양을 안 올리면 됩니다 스님한테 짝둥이네 땡초네 말할 필요 없이 공양을 안 올리면 돼요 불교 경전에 나와 있어요 승단이 분쟁할 때 코잔비 코잔비에 있는 신도들이 공양을 안 올린 거예요 그렇죠 스님들이 보기 싫으면 공양을 안 올리면 돼 그런 거예요 또 그 스님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담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절로 가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도 또 거기서 스님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를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개종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자잣대 스님들하고 함께 모래 모여서 자기의 잘못을 참여할 때 하는 행사가 자잣니다 자잣대 또 포살대 자기의 죄역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그걸 신도들이 지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적하면 스님의 스승이 누구여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면 그래서 조개사 고살림들은 스님들의 허물을 이야기 안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신심이 돈독한 분들만 모여 있겠소 그렇죠 절에 달리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래도 여러분들 묵묵히 와서 기도하고 스님들한테 법문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개사 신도들은 어때요 신도 중에서 인류 신도요 그리고 전부 다 지식인들이요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다고 박수를 쳐야지 그러면 네 번째 불법승 스님을 생각하는 공동 네 번째는 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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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을 생각하시오 계율을 공동이 뭐예요 염계 염계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도 오계만 잘 지켜도 행복을 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예요 계율을 잘 지키면 행복하고 행복하고 계율을 어기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면 불행하죠 그렇죠 또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 안심이 안심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율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염시 보호실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호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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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계율을 잘 준수하면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났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지옥에 태어나고 싶어요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리 와서 보호실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에요 천상에 태어난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보호실을 향하고 계율만 지켜도 현재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바로 보호실을 향하고 계율을 지키면 현재 이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내 생에 가보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섯 가지 생각하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육념 수행은 현실적인 의미로서 자주와 자율 그리고 자유 경지를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불법성 삼보와 그리고 고시 고시 계율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행복을 얻고 사후에도 행복한 세계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하 불개정은 불교인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교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하 불개정을 닫고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고 또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준수하고 또 그리고 보시를 행하면 그 갑어로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육념생 육념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육신이 완전히 불보살림과 같은 그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야말로 평안해지고 즐겁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바지라 딴드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범열의 온천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 육체가 고뇌의 덩어리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 범열의 온천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염수행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이 육체가 바로 기쁨 덩어리로 바뀐다 이 말이죠 범열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법신이 된다 이 말이죠 진리의 진리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자등명 법등명 이익의 이사 벌망일 스스로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괴로서 스승을 삼아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이게 바로 서가모님 부처님의 마지막 육어입니다 그때 이제 안한 존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안하나 슬퍼하지 말라 자등명 법등명 하고 괴로서 스승을 삼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하는 왜 울었을까요 부처님이 떠나시니까 열반하시니까 슬퍼서도 울겠지만 어때요 이제 살아생전에 자신을 이한해주고 가르쳐줄 스승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이 더 가르쳐줘야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니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슬퍼요 기뻐요 네 슬프지 기쁘다 할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왜 슬플까요 떠나시니까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 말을 들여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한해줄 분이 없죠 그래서 울기도 하는 거예요 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더 있었더라면 더 좋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설법을 듣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이제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때 부처님께서 자등령 법 등령 하나 네가 바로 등불이요 법이 바로 등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란존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꼬박 밤낮 하루에 걸쳐서 선정수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아란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갈고 닦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금강석이 있습니다 금이 들어 있는 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련소에다 가서 깨가지고 용강로에 넣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종자가 있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달현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누구나 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요 여러분들이 빛이 나오고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법이 법을 빛으로 알고서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대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불교가 그야말로 발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 보살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에요 물이 99도로 이렇게 진행된다가 한순간에 100도가 되었을 때 끓은 것처럼 여러분을 또 도단히 6년 수용을 하게 되면 누구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그리고 금산사 전 주지스님이 36대 총무 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